중국의 두 자녀 정책 전면 실시로 2017년에 신생아 출산 절정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베이징시 산부인과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을 찾은 연 인원수가 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부인과병원과 의료인력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시 산부인과 진료 차트 작성량이 일평균 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한해 베이징시 분만 인구가 총 3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베이징시의 130개 여성 유아 산부인과 관련 기구의 연간 접대량은 연 인원 26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상급병원 산부인과는 환자가 넘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의과대학 부속 산부인과 병원의 진료실 앞은 매일 오전 인산 이내를 이룹니다. 팔링 주임은 둘째 아이 출산 정책에 부합되는 임산부의 증가 속도는 안정적이지만 원숭이띠 아이를 낳으려고 서두르는 것이 시간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산부인과 병원 산부인과의 침상 이용률은 줄곧 높습니다. 220여 개 침상의 이용률이 거의 120%에 달해 의료인력 역부족을 불러왔습니다. 침상 이용률에 비해 의료인력은 3분의 1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시 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의 지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베이징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분만 인원은 연 인원수로 33만 명입니다. 해당 부문은 전체적인 예상량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지만 추가 증가 인원은 여전히 상급병원 산부인과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 대부분의 상급병원 산부인과에서 장기적으로 산모용 침상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 대부분의 상급병원 산부인과의 상급병원 산부인과의 상급병원 산부인과의 상급병원 산부인과 수 Uhants